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습방은 불로동 불로시장 인근에 있는 원룸인데요. 이렇게 현관에 들어오시면 바로 현관이 따로 구분되어 있고 원룸이 펼쳐지는데 여기 창이 이중창으로 되어 있으며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환기도 아주 잘 될 것 같고요. 방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벽지 및 바닥이 상당히 깨끗한 상태이고요. 300에 33으로 나와 있는 원룸입니다. 이쪽에 들어가시면은 부엌 공간이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화장실이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부엌 여기에도 여기 이중창이 되어 있어서 방음, 방풍이 잘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세탁실, 보일러실이 들어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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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